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지풍스 tv 입니다 자 지금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치상황도 여러모로 안좋고 경제상황도 안좋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이 23년이나 24년이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길면 2년 짧으면 1년 6개월 정도 좀 지나서 2025년이 가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풍수의 기운이 지금 8온에서 9온으로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이 계절도 환절기 때 보면 여러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날씨의 변화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역시 8온에서 9온이 변하면서 이 기운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구요 2025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향후 한 1년 조금 더 이상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리고 과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 이런 것을 좀 실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여러가지 걱정이 있을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중에서 아산과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풍수적으로 아니면 부동산 투자 개발 이런 쪽으로 좋은 자리 좋은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운의 기운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경제적인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충청도 중에서는 천안 아산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여러가지 발전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천안 아산 지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지도를 보면 지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북쪽인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지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많이 하고 구글 지도 참고하는데 일단 지도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느 지역 그럼 그 지역은 왜 좋은지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중심적으로 특히 구운의 기운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천안 아산 지역이 왜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가능성이 높은지 이 풍수 구운을 떠나서 그 지역적인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안시 인구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충청권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청 남북도 합쳐야 뭐 한 500만명도 채 안되든지 아직 뭐 그 정도 수준인 걸 알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지역도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천안이 65만 7천명이네요 사실 경기권에 비하면 큰 도시는 아닙니다 경기는 뭐 수원 분당 일산 그러니까 고향 뭐 고향이죠 이런 데 보면 다 100만 건이잖아요 용인도 그렇고 그런데 충청권에서 가장 큰 도시가 65만 명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산 지역하고 합치면 거의 100만 건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천안 아산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그런 인구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안도 인구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유동인구는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글쎄요 뭐 80만 100만까지는 힘들 것 같고 정말 맥시멈으로 가면 한 7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뭐 인구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유입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아산을 보도록 할게요 33만 6천명이니까 천안 아산 합치면 100만 건 되네요 그러니까 지역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천안 아산은 거의 생활권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행정구역 자체가 달라서 서로 여러 가지는 다르게 지출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천안 아산 지역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역적인 특징이나 특성은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삼성 탕정 LCD 단지가 있고요 천안 아산 KT역 역사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도시 자체가 지금 활성화 되면서 그 앞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역적인 특성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아파트 단지 조감도가 있는데 천안 아산 지역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신도시에서 새롭게 아파트도 들어서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천안 KT역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탕정 LCD 단지죠 삼성 그리고 배방면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원래는 그쪽이 논이었습니다 논이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 탕정역이 생겼고 또 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구운 지역으로도 뭐 바라봐야 되겠지만 구운 지나고 이룬 지역 그러니까 이룬터 그러니까 구운과 이룬이 보면 20년씩 따지면 앞으로 최소한 3, 40년은 이쪽에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쪽은 구운과 이룬이 교차하는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지역이어서 앞으로도 풍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안 아산 지역이 풍수 구운적으로만 좋냐 그거 말고도 그 이외에 이쪽에 탕정 LCD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큰데 이쪽이 천안 아산 지역에 디스플레이 초격적 핵심 거점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천안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해박식에도 참석을 하시고 또 용인 쪽에는 용인 평태 화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고요 천안 아산 지역에는 디스플레이 핵심 메카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이쪽을 핵심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가 이쪽 지역에 지금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풍수의 기운을 받아서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쪽 지역이 어디 지역이 풍수적으로 좋은지 그러면 어디를 좀 이사를 가고 어디를 투자를 해야 좀 좋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이 KTX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집니다 이게 남북으로 쭉 이렇게 갈라지고 이 오른쪽 A 지역이 천안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B 지역이 아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탕정역이 생겼죠 그래서 탕정역 앞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이 전에는 다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앞으로 이제 구운보다는 이룬 지역으로 풍수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도상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안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물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쪽 천안 풍세 쪽에서 역시 물길이 이렇게 모여서 합수가 되고 있고요 배방면 호소대 앞에서도 또 물길이 모여서 이렇게 합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형성돼서 아산 곡규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산시 지역에서 역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길이 모여서 합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합수가 된다는 것은 물에 기운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고 그 물이 모이면 이제 치수라고도 합니다 해서 또 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급격하게 물길이 확 빠져나가면 풍수에서는 돈이 모였다가 금방 빠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이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 그렇게 물길이 확 빠져나가지 않고 약간의 완만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LCD 단지가 있죠 그리고 선문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에도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9운과 1운에도 역시 계속 발전될 것이다 그러면 이 탕정 LCD 단지 중심으로 해서는 이쪽은 1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배방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방역 이쪽 자체로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이 9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쪽이 공수리 자체로 해서 산이 딱 둘러싸여 있고 전형적인 구운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제가 풍수 상담을 여러 명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논바닥이 평당 거의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가나 봐요 옛날에는 정말 몇만원 안 갔던 자리인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지금 비싸지고 있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그래도 이쪽에서 집을 좀 사서 터전을 마련해서 살고 싶다 그럼 배방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앞쪽에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추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지역 중심에서 봤을 때 아산 지역은 배방면 쪽이고요 그리고 천안 지역은 동방초등학교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남쪽에 역시 산이 있고 배산 형태로 되면서 이쪽 북쪽으로 임수고 그러니까 물이 해서 곡교천으로 흘러가는데 이쪽 지역 자체가 일단 풍수적으로는 구운터입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지역은 현재 구운터지만 또 북쪽으로 봤을 때 KTX 천안 아산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룬터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북쪽과 남쪽이 곡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이쪽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천안 아산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내가 조금 빨리 뭔가 이쪽으로 이사가서 잘 되고 기운을 받고 싶다 하면 배방업 쪽하고 동방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운의 기운이 바뀌고 이룬으로 간다 그러면 KTX 천안 아산역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 쪽 탕정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움직인다든지 하지만 두 가지 위쪽으로 가던 남쪽으로 가던 이쪽 지역 자체는 계속해서 구운과 이룬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렇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좌향은 어떻게 될까요 또 이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좋고 나쁨이 갈릴 텐데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따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면 좀 더 그 자리 아파트 자체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인지 어디가 좋은지 이걸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약간의 부동산 자체 아파트 단지 자체를 부동산 투기처럼 부추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개별적으로 알고 싶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제가 용인 남사업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산업단지 그쪽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진작 얘기해 주지 뭐 다 발표 된 다음에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그때 당시 얘기한다 그렇구나 아직 그 자리를 사는 사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댓글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좋은 자리에 좋은 지역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용인시 남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은 그쪽 자료 올리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또 다른 지역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